안녕하세요 팔찌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전에 구독자 이벤트를 영상을 찍었을 때 총 6명을 뽑았는데 3분은 다행히 바로 연락이 됐는데 나머지 3분이 아직까지 연락이 안 돼서 이렇게 제 추첨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바로 추첨을 해서 남은 3분을 뽑고 바로 가방 제작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화면 보시죠 자 이제 사다리 타기를 할 건데요 전에는 총 57명에서 19명씩 3번 나눠서 했는데 지금 3분은 연락이 돼서 나머지 3분만 뽑으면 되죠 그래서 18명씩 3번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느님 이범인님 마리아님 GSJ님 그리고 윤정민님 그리고 구ACPTV님 다음에 이범인 장인이고 뱅킹하자 찐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킹와이님 병킹님 우주춘성님 아추님 백명님 장성님 캡틴님 하하이님 김명태님 최고치님 네 이렇게 되요 이렇게 되고요 5X5 보기를 할게요 자 사다리 타기 시작 결과 전체 보기 네 이범인님 당첨되셨네요 첫 번째는 이범인님 당첨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18명 첫 번째가 이성민님 남의 민유예립툴님 민유옥새끼야 김영성님 김승봉님 양승만님 도예님 그리고 정국님님 강김수님 이긴재님 임주환님 영희님 하달이 시작 전체 결과보기 임주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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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되셨고요 뒤부야 이거 그리고 다시 18분 돌려 보겠습니다 박무열님 당첨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첨에서 뽑히신 분이 이범이님 그리고 임주환님 그리고 박무열님 이렇게 세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이렇게 추첨을 모두 끝냈고요 이번 추첨에서 당첨되신 분들이 이범이님 그리고 임주환님 박무열님 이렇게 세 분이시네요 당첨되신 세 분은 제 영상 밑에 보면 제 이메일 주소 나와 있어요 제 이메일 주소에 각자 이름, 연락처, 집주소 현재 유튜브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닉네임 적어주셔서 적어주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가방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영상 시청해주시고 이렇게 이벤트에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생각보다 이 제 추첨 영상이 이제 딜레이가 되고 좀 늦어진 점 이 부분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87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 오늘따라 이렇게 피곤한 거 아니야